한요한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평소에 좋아했던 굿걸이 있나요? 아 왜 그래 또 부끄러운데 저 효연이 누나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SNSD 네! 효연 씨의 팬이어서 효연 씨를 너무 좋아해요 효연 씨가 효연 씨는 효연 씨 말고 몰라요 효연이 누나 보러 갑니다 나 오늘 공연 안 해도 된다 나 끝났어 자 그럼 그분에게 한 말씀 하시죠 SNSD에 나중에 올릴 수 있게 사진 한 번 찍어주실 수 있는 정도? 아 안 돼 안 돼 아 영재 안 돼 안 돼요? 우리가 이기면 아 우리가 이기면? 이기면 찍어줘 이기면 아 이기면? 아 그냥 승부를 떠나서 굿걸이 만약에 이기에 된다면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굿걸과 저스티매직 위도플럭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하하하하 이런 거 막 뒤에 구경해도 돼요? 당선 보고 와본 게 또 오랜만이어서 안녕하세요 미완님 오셨어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은 좀 주무셨나? 아니 못 샀습니다 밤새웠어? 네 헐 밤새웠어? 잘 될 거야 준비하신 만큼 잘 해주시고 즐거운 무대를 꾸며주세요